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음식료 산업에 2030년까지 24조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약제에 허덕였던 음식료 산업의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시장 전망은 박십니다. 관련 리포트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경주연구원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좀 회복 구간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기상 악화, 불매운동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꼭 부정적인 뉴스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좋은 뉴스들을 좀 가리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터닝포인트를 가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내년 시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악제에 대한 기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해외 성장과 더불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기능성 혁신 신제품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주가가 10년 전의 수준인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내년에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기저효과 그리고 해외 성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영업리익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식품 출하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간 3에서 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ASP 판매 단가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역시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음식류업 중의 10에서는 3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라면과 과자의 비중이 큰 농심과 또한 SPC 3립에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부분이 또 기능성 혁신 제품 출시인데요. 아셉틱 설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셉틱이라는 건 무균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설비가 도입돼서 과즙이나 기능성 소재가 첨가된 탄산음료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셉틱은 무균성 충전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기술 도입과 더불어서 올해 정부는 또한 기능성 식품 표시제 변경을 알렸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내년에 출시 그리고 비중에 대한 증가가 더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 주요 골자는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기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기호 변화에 따라서 발맞춰서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살이 빠지는 사이다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피와 비교를 해봐도 음식료가 더 낮은 상황인데요. 2016년부터 꾸준히 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은 10년 전 2010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 이경주 연구원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진 종목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 그럼 타픽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오리오는 2020년 내년에 중국 판매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견주한 이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동남아 성장 수혜도 함께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불매운동 타격이 있었죠. 하지만 계속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펀더멘탈에 대한 탄탄한 기조가 보이고 있는 만큼 롯데칠성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빙그레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4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유음료의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 성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음식료 산업 내년에 업황 개선 그리고 기저효과 해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터닝포인트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능성 혁신 신제품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출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지금 10년 전에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탑빛 종목 오리온 대상 롯데칠성 빙그레 농심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이었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